공병호 TV의 공병호 수학증명, 물리적 증거들, 증언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4.15 총선 부종사건 의혹사건은 이제 증거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길을 끄는 증거물은 바로 1인당 투표 소요시간입니다. 1인당 투표 소요시간입니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 A는 6월 2일 날 기적의 사전선거율 7.1초에 1명 투표, 경기도 부천을 서른당선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경기도 부청실을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의 서른후보의 관내 사전투표는 3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동사전투표소, 신중동사전투표소, 상동사전투표소로 구성됩니다. 일단 방송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3군데에서 2일간 매일 12시간씩 관내 사전투표가 실시됐고 총 36,405명이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인당 걸린 투표를 마무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7.1초입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1인당 투표 소요시간이 7.1초입니다. 부천에서 을 지역구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을 사전투표 소요시간,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이미지 보시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동투표소에는 5,236명, 신중동투표소에서는 1만 8,210명, 상동투표소는 1만 2,959명입니다. 총 합쳐서 부천, 을 지역구에서는 3만 6,405명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총초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입됐느냐? 세 곳 곱하기 이틀 곱하기 12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조 이렇게 하면 총 25만 9,200초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25만 9,200초를 3만 6,405명으로 놔두면 1인당 투표 소요시간이 정확하게 7.1초가 나옵니다. 7.1초. 1인당 관내 사전투표 소장에서 투표를 마무리하는 데 뜨는 시간이 7.1초입니다. 바로 서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2018년 6월 6일 날 연합뉴스는 이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은 40초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서 40초라는 것은 투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스캔을 해서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출력받게 되는데 이때 바로 40초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용지는 인쇄된 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전투표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에서는 부천시 신중동 1만 8,210명이 참가한 신중동의 관내 사전투표를 집중기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은 주장합니다. 부천시 신중동 투표소의 경우는 1분에 12.6명 다시 5초에 1명씩 투표해야 된다. 무슨 사전선거가 드라이브 스루인가? 무슨 사전선거가 드라이브 스루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질문은 투표 소요시간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독자가 귀한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어제 방송했습니다마는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시간 현황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보내줬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장은 전국의 3,480군데입니다. 5초 미만 1군데, 5초에서 10초 미만 19군데, 10초에 15초 미만 179군데, 15초에서 20초 미만 424군데, 20초에 30초 미만 756군데, 30초에서 40초 미만이 423군데의 사전투표소가 속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전국 도처에서 일어날 수는 우리가 투표 소요시간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의심에 의심에 의심을 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거대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 첨부됐습니다. 그것은 1인당 사전투표를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사전투표 소요시간 이것이 바로 유력한 증거물로 또 하나 더해지게 됐습니다. 대략 사전투표 20%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추계치와 이런 추정치는 앞으로 검찰 소사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 아직 초창기입니다만 공TV를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그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rs GONG TV GONG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